품위 있게, 늙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나이 들어가면서 품격을 지키려면 자식 자랑은 자기 집에서나 하고 집 밖에 나오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열받는 부모들이 참 많은데 여기에 그 불을 지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누구든지 자기 자식 자랑하고 싶겠지만 우리가 품격 있게 늙어가려면 자제할 때는 자제를 해야 한다. 이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품격 있게 늙어가려면 자기 주장만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주변에 보면 다른 사람 얘기는 다 무시하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 무슨 말만 하면 중간에 끊어버리고 그건 아니라면서 자기 주장을 한다. 물론 그 사람이 내 말이 끝나고 한다면 괜찮지만 내가 하는 도중에 내 말을 잘라가면서 말을 하면 기분이 굉장히 언짢다. 이 세상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없다는 생각으로 서로 말할 때 들어주는 매너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가 품격 있게 늙어가려면 품격 있는 언어가 필요하다. 가끔 주변에 입만 열면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욕을 섞지 않고는 말을 하지 못한다. 친구들한테는 물론이고 자식들 키울 때도 그렇게 말을 한다. 보기에도 안 좋고 듣기에도 너무나 민망하다. 자식들 앞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 자식들도 좋게 크지 못한다. 말이 시가 된다는 말이 있다. 설령시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함부로 던지는 말은 자기 품격을 떨어지게 만든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이 어린 사람에게도 절대 반말을 하지 않고 항상 덕담을 해준다. 항상 누군가를 칭찬하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대화만 해도 기분이 좋다. 말 한마디로 천량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다. 외없는 말을 하지 말고 새싹을 키우는 응원의 말을 하며 우리는 늙어갈 필요가 있다. 젊은 사람들이 노인의 이미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꼰대. 재미없다. 부담이 되는 사람. 잔소리. 자기 멋대로라는 단어라고 한다. 물론 누구든지 늙지 않는 사람은 없다. 젊은 사람들도 결국에는 늙는다. 그런데 우리는 젊은 사람들의 생각에 대하여 서운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좀 더 품격 있게 나이 먹으려면 젊은 사람들의 말을 참고하여 우리가 고칠 필요가 있다. 꼰대. 이미지에서 벗어나 보자. 꼰대의 뜻은 부모님이나 선생 등 나이 먹은 사람을 가리켜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쓰던 언어인데 그 내에는 자기의 구태의 연한 사고 방식을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질하는 나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변형된 소고다. 이런 꼰대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젊은 친구들과도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의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노년을 품위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항상 과제를 완수해 나가고 끊임없이 크고 작은 새로운 일에 도전함으로써 젊은 영혼을 유지하는 것이다. 나이 들면서 젊음을 유지할 생각을 할 때 너무 육체적으로만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주름 제거 수술은 받아도 성격의 주름은 걷어낼 생각은 하지 않는다. 젊어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내부의 젊음에 정신이 강하면 우리의 몸에도 드러난다. 누구든지 늙지 않는 사람은 없다. 우리들은 좀 더 품위 있게 나이 먹으려고 노력한다면 더 멋진 노후가 될 것이다. 나이 들면서 자식 자랑 본 자랑하지 말고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은 될 수 있으면 상가고 오히려 힘이 되는 격려의 말을 해주면서 곤대의 마인드를 과감히 버리고 젊은 사람들하고도 잘 소통하면서 품격있게 살아보자.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